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10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건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무게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56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냈는지 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묵상해봅시다. 10편 56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보입니다. 다윗이 20편을 기록했을 때 그는 사울왕의 끊임없는 추적과 가드의 블랙에 사람들에게 포위당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하나이다라는 그의 말에서는 적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며 두려움에 맞서는 굳건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10편 56편 3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라는 다윗의 선언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10편 569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며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0편 56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놀라운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0편 563 그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며 자신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소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인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인가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한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가 미래의 도전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강력한 믿음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의 과거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에 신실하신 행적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깊은 신뢰와 확신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가 겪은 두려움과 위협의 순간들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기대는 모습은 현재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된 진정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패와 창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에 굳게 서며 우리의 두려움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다윗의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의 예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과 방패로 삼고 그분이 우리 편임을 믿으며 전진합시다. 다윗의 삶에서 보듯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어주실 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선언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들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다윗이 그럴 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 둘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합시다. 셋째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의심을 붙잡고 두려움 앞에서 담대히 서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며 서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부어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에 들게 하며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당신께 맡겨오니 그것들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당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당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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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